첫 번째는요. 여러분들 좀 가슴 아플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지난해 7월 19일입니다. 지난해 7월 19일 폭우 이후에 넘쳐난 하천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그렇게 수색을 했던 해병대 대원. 왜 구명조끼도 없이 물속에 들어갔느냐. 그리고 어이없게 젊은 청춘이 희생당했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제가 여러 말씀 드리는 것보다 바로 준비된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. 대신에 보문교 1대에서 현재 작업하다가 한 명이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. 아 뭐? 어디 보문교? 예 맞습니다. 보문교 본부중대 1대에 택합니다. 야 이X야 거기까지 잡았어? 준비량이 신고하고 있습니다. 일단 신고하고 바로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. 어 알았어. 입생. 병이야? 예 병입니다. 보여? 얼굴 보여? 얼굴이 안 보입니다. 어휴 아야. 알았어. 입생. 네. 어... 포 칠 대대장과 병기 소대장이 통화하는 내용 들으셨습니다. 작년 7월 19일 어... 보문교 1대에서 수색을 하고 있던 그... 세상병이 물에 휩쓸려서 실종되고 그 직후에 현장에 있던 소대장이 대대장에게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. 뭐 병사냐 병이야? 라고 하니까 내 병입니다. 얼굴 보이냐? 얼굴이 안 보입니다. 아 알았어. 하면서 다급하게 전화를 끊는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런데 이... 바로 전날에요. 아 이... 실종되기 바로 몇 시간 전에요. 같은 날 7월 19일 새벽에요. 이런 통화가 있었습니다. 요것도 좀 주목을 할 만해서 요걸 거꾸로 좀 보여드릴게요.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대령입니다. 그리고 아까 등장했던 포 칠 대대장 중령입니다. 이 두 사람이 어떤 통화를 하느냐 지난 7월 19일 새벽 6시 20분이니까 장병들이 수색작업이 투입되기 전이죠. 대령이 사단장님이 오늘 너희 한계중대 보신다고 하셨는데 몇 중대로 안내하면 되냐? 수색작업을 임성근 사단장이 보러 갈 거다 오늘. 몇 시간 전에 이렇게 물어본 거죠. 그러니까 중령이 그 물속에 좀 들어가 있는 거 보시려면 감방교 일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. 몇 시간 뒤에 우리 여기 작업하니까 여기로 안내하시면 임성근 사단장이 인원들 수색하는 거 이런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라고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. 자, 임 전 사단장과 여단장 최근까지 수중수색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을 해왔거든요. 그런데 지금 이 포 칠 대대장과 칠 여단장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수중수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제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. 왜? 그 물속에 좀 들어가 있는 거 보려면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.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건 수중수색이죠. 바깥에서 육안으로 수색하고 이게 아니라 아,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 좀 보시려면 어디로 오시면 됩니다. 사단장을 거기로 안내하셔서 저희가 수중수색하는 거 거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. 라고 수색하기 전 지난해 7월 19일 아침 6시 20분에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된 겁니다.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실종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. 자, 그리고 제가 더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부분은 그 다음 부분인데요. 임성근 사단장과 포 칠 대대장의 내용입니다. 자, 소대장이 포 칠 대장에게 현장 상황을 지금 물에 떠내러 갔습니다. 라고 보고했죠. 그 다음에 이제 그 포 칠 대대장이 그 위에 임성근 사단장이 보고한 내용입니다. 들어보시죠. 포 칠 대대장입니다. 어, 어떻게 되냐? 예, 사장님. 저도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저 위에 있다가. 그래? 지금 인원은 떠내려 이게 깊은 데서는 안 했다는데 인원이 떠내려가고 지금 안 보인다 그래서 빨리 가보고 있습니다. 어. 빨리 가보겠습니다. 가서 보호드리겠습니다. 가봐. 예. 왜 빠졌냐고? 이게 높은 깊이까지 삽으로 이렇게 밑을 물바닥을 긁다 보니까 어. 집안이 무너지면서 빠져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러면 현재 상태가 어쩌냐고? 현재 그 친구는 안 보이고 나머지 찾고 있습니다. 알았다. 예. 그 친구가 수영할 줄 아냐? 예, 수영 잘 한다고 합니다. 어? 경치도 좋고 수영도 잘 한다고 합니다. 아, 알았다. 예, 그 친구 그 다음에 그 애들 지금 다 어딨냐? 그럼 다섯 명은? 지금 그 간부는 여기 현장에 있고 응. 애들은 버스에 타 있습니다. 병 몇 명? 병 세 명 중에 두 명은 버스에 타 있습니다. 어, 간부 세 명. 예. 어. 그 애들 언론 이런 데에 접촉이 돼서는 안 되는데 예. 그 하여튼 저 트라우마 이런 부분은 아주 문제고 예. 애들 관리가 돼야 되거든. 어떤 식으로 관리가 돼야 되겠냐? 음. 예. 애들이 좀 힘들어하긴 하는데 일단 좀 시원한 데 차 안에 있으면서 거기에도 간부가 붙어 있습니다. 음. 좀 달래주고 예. 그러고 있습니다. 네. 해상병 실종 직후에 임성근 해병대 1 사단장과 포 7 대대장의 통화 내용 들어보셨습니다. 임성근 사단장이 왜 빠졌냐고 라고 물어보죠. 그러니까 대대장이 높은 깊이까지 삽으로 이렇게 밑을 물바닥을 긁다 보니까 집안이 무너지면서 빠져들어갔다고 합니다. 라고 했습니다. 여기도 수중수색을 아예 전제로 하고 있는 듯한 대목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앞서 실종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통화 내용 그리고 이 부분도 실종사건 후에도 왜 빠졌냐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삽으로 이렇게 밑 물바닥을 파다 보니까 긁다 보니까 집안이 무너지면서 빠져들어갔습니다. 수중수색을 전제로 한 것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. 그리고 또 다른 통화에서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그래서 물속에 같이 있다가 빠져나온 친구들 어디 있냐 라고 5명 했더니 간부는 여기 현장이고 다른 애들은 버스에 타고 있다고 보고 했고요. 병 3명 중에 2명은 버스에 타 있습니다. 그리고 간부는 3명 그 다음이 참 좀 믿을 수가 없는데 언론 이런데 접촉이 되어서는 안되는데 하여튼 트라우마 이런 거는 나중 문제고 라는 부분이 나오죠. 애들 관리가 되어야 하거든 이렇게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. 그러니까 그 이제 부하들의 현장에서 상황을 보고 있는 포 7 대대장이 애들이 좀 힘들어하긴 하는데 일단 좀 시원한데 차 안에 있으면서 거기에도 간부가 붙어 있습니다. 라고 보고를 합니다. 트라우마 이런 거는 나중 문제고 라는 부분 글쎄요. 워낙 급박한 상황이고 현장에서 경황이 없다 보니까 나온 말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트라우마 이런 것도 지금 애들 벌벌 떨고 있냐 그 친구들도 많이 힘들 것 같다 잘 보호를 좀 해줘라 그리고 나서 언론 이런 부분도 말은 할 수 있겠죠 사단장으로 하지만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느냐 언론 저쪽보다는 그 친구들 보호를 좀 먼저 신경 쓰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 글쎄요 이 부분이 지휘관으로서 트라우마 이런 건 나중 문제다 애들 관리를 해야 된다 휘화 장병들의 어떤 생명 안전 트라우마 이런 것보다 이 사고가 언론에 어떻게 비춰질지 를 먼저 걱정한 것 아닌가 기본적인 군인으로서의 그리고 지휘관으로서의 태도가 맞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찍히는 대목입니다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처럼 자식을 안심하고 군에 보내십시오 라고 흔히 이제 군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대목만 보면 글쎄요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내도 되는가 그런 물음표도 찍히는 대목 같고요 지휘관으로서 기본적인 태도 자질이 의심된다 이런 지적도 나올 만한 대목 같습니다 언론에 더 신경 쓰고 사고 직후에 물에 있었던 다른 생존 잔병들의 트라우마는 나중 문제다라고 말했던 부분 계속 내리에 바뀔 것 같네요 하나로 확인을 하c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